정우성 여신이에요. 꽃여신 flowers 네 자 대세 여자 솔로 가수 청아 아 꽃여신 맞아요 이 모습입니다 청아씨 환영합니다 자 가운데만 보시겠습니다 네 자 정면을 보면서 먼저 오른쪽 청아씨 오른쪽을 봐주시구요 네 자랑하겠습니다 청아씨 네 좋아요 자 정면입니다 정면 자 이번에는 왼쪽을 왼쪽 완전히 들어서 좋아요 청아씨 혹시 준비한 포즈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?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포즈 정면으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왼쪽을 발매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청아씨보다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무대도 그렇고 요새 또 CF에서도 러브컬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가지셨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 조금 우셨다고 아 오우 어떻게 하셨어요? 네 제가 해외에서 팬미팅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또 우리 국내에 별아랑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네 우리 별아랑분들께도 한말씀 해주시죠 어 오늘도 이렇게 응원 와주고 또 이렇게 통해서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별아랑 항상 열심히 할테니깐요 오늘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보내드리기 조금 아쉬우니까 오늘 혹시 더 팩트 뮤직거워즈를 위해서 좀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다면 조금만 힌트 주세요 힌트는 댄스 네 지켜봐주시고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 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유플러스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청아씨에게는 오늘 이 어워즈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플러스 모델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래오래 하시라고 제가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인사 네 지고 청아씨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열심히 할테니깐요 지켜봐주시고요 감기 꽃샘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청아씨에게 소리 한번 치워주세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그냥 하지마시고 여신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여신웨이브 아 웨이브요? 여신웨이브 청아 여신웨이브 아 그래 야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여신웨이브 아유 강력했습니다 아유 강력했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네 자 이어서 아유 나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